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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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전문적인 수업을 듣기에 앞서서 학교를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캠퍼스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자꾸자꾸 함께 고민하고 발견해 나가는 말 그대로 인생을 바꾸는 시간으로써 광주대학교가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입니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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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보는 친구들과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중주대 화이팅!